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하남 광명을 대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는데요. 정비업계에서는 규제 지역 적응 여부에 따라 전매 제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분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정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과외 지구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실 수 있을 텐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은 각종 세금에 대한 규제다. 그리고 투기과외 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뭐 어느 정도는 한 90%는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거는 투기과외 지구 어떤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 헷갈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각종 세금 규제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맞추려 했을 때 2년 실고주를 해야 되는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을 해야 적용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처분했었을 때 일반 세율로 받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즉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는 거는 처분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적용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차이점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우리가 똑같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1세대 주택 비과세는 취득 시점에 걸리는 거.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같은 경우는 처분 시점에 걸리는 거. 이 때문에 지금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풀렸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조정일 때 취득한 사람이 지금 비조정으로 바뀌었는데 비과세가 이제 실고주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기과외 지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도정법상의 규제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가 있어요. 이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규정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입니다. 물론 이게 모두 다 걸리는 게 아니라 투기과외 지구 대상으로만 걸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투기과외 지구에서 해제가 되게 되면 전매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투기과외 지구라고 해서 무조건 전매가 안 되지는 않았었어요. 대표적인 게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일명 333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지연되는 경우에 따라서 또 전매 가능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 시행을 신청 안 했다든가 사업 시행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 안 했다든가 착공으로부터 3년 동안 중공이 안 난 경우 여기서 플러스 3년 이상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 또 전매가 가능한데 이런 특수 요건들을 맞추지 않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매가 안 됐었었다가 이제는 전매가 가능해진다라는 부분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수도권 어디 가는 지역들은 다 풀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도 정비 사업 지역들이 정말 많은데 해당 지역들도 전매 금지에 걸렸었다가 이제는 전매가 풀려진다라는 부분도 포인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5년 재당청 금지 조항도 정말 큽니다. 이 5년 재당청 금지 같은 경우는 내가 투기거의 지구에서 분양 대상자가 이제 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분양 대상자는 법에서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최초 관리처분 인가 당시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정법을 보게 되면 해당 분양 대상자 선정일은 최초 관리처분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투기거의 지구에서 내가 분양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분양 신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오 나는 분양 신청 못하네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는 것 중 하나가 그러면 아예 분양 신청이 끝난 것들을 투자하면 될까?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끝난 거예요. 그런 거를 사면 상관없지 않겠나? 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예 초기 지역들 있잖아요. 분양 신청까지 아직 멀었어. 이런 데를 투자하든가 그렇게 썼었는데 여기서 투기거의 지구 해제로서 얻게 되는 혜택도 약간 달라지게 돼요. 뭐냐? 제가 앞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같은 경우는 1년 7고주 요건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사람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이 비조정으로 바뀌었어요. 7고주 요건이 없어진다 했나요? 남아있는다고 했나요? 남아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7고주 요건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5년 재당청 금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이런 질문들 많아요. 투기거의 지구에서 비투기거의 지구로 바뀌었어요. 그러게 되면 5년 재당청 지도 없어지나요? 라고 묻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투기거의 지구 1대 당첨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관리처분인가 당시에 분양 대상자였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의 분양 신청을 또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분양 신청 대상이 안 되는 것도 투기거의 지구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5년 재당청 금지의 대상자라고 한다 했었을 때 투기거의 지구가 아닌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 물건을 사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보게 됐을 때 이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투자 포인트들이 이제 앞으로는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면 갈수록 규제 지역들을 늘려갔다 보니까 그냥 사실 꿈 깨고 현실적으로 막 화해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가고 그랬었다가 지금은 이제 규제 지역이 완화되는 투자처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 당장 수도권에 경기 인천 쪽에 전매 금지가 안 걸리고 그리고 5년 재당청 금지가 상관없어진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도 핵심은 11월 10일자로 규제 지역이 생각보다 많이 해제가 됐어요.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렇게 4개 지역 빼고선 다 풀었잖아요. 그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음에 규제 지역을 해제가 되면 어디가 될까요? 남아있는 경기 지역 아닐까요? 그렇죠. 남아있는 경기권들 같은 경우에서 조정상 지역까지 다 풀어줄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투기 걸 지구는 해제를 해주겠다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중심 지역은 솔직히 멀었겠지만 노도강, 금관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까지는 몰라도 투기 걸 지구를 해제하는 것까지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거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 관련된 거는 조정 대상 지역 규제지만 그렇지만 투기 걸 지구 같은 경우는 재개월 재건축 규제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광명 같은 경우는 전매 금지가 이제 안 걸리게 됨으로써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광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 유타운 지역들을 보게 되면 1, 2, 4, 5, 10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9, 11, 12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입주를 했다든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14, 15, 16 구역도 있고요. 우리가 광명 유타운 편에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긴 했었지만 사실 광명은 되게 재밌는 게 1, 2, 4, 5, 10 구역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 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전매 예외인 구역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자유롭다 보니까 요즘 가격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광명 9구역, 11구역, 12구역보다는 비싸요. 그런데 광명 9, 11, 12구역 같은 경우는 전매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1세대 주택 신용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갖추고서 나오는 특수한 물건들이 있어요. 사실 다른 지역들 같다라고 하면 이런 특수 물건 같은 경우는 휘소성 때문에 더 비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광명은 좀 특이한 게 12구역까지 모두 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잖아요. 딱히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11구역 예를 들어서 샀어요. 사는 거는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사람한테 샀어. 그런데 파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수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금지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중공일이 아니에요. 중공일로부터 보존등기 나고 이전등기 날 때까지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면 막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요건들이 걸리게 되다 보니까 사실 쉽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매 금지 예를 들어 풀려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 11구역이 사실 대장이거든요. 세대수도 가장 크고 평지고 대단지 세대수만 4천 세대나 돼요. 그렇다 보니까 광명사거리역에서도 초역세권 아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격이 쌀 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매 가능한 애들 중에서 가장 비싼데 광명사구역이에요. 광명사구역보다 광명11구역이 더 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렇게 규제가 완화될 게 눈에 보이잖아요. 특히 광명 같은 경우에 투기가 해지고는 바로 다운벅 규제 해제 대상으로 보이다 보니까 투기가 해지고 해제될 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광명11구역이라든지 9구역이라든지 12구역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네? 전매 금지 때문에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면 가격 차이가 좁혀지겠네? 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적인 거랑도 조합이 돼요. 왜냐하면 재개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었을 때 세법적으로 입주권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재개월 재건축 입주권 입주권 얘기하지만 세법적으로는 관척 이후를 입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입주권 상태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우리가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주권도 주택서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입주권이 주택서에는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겁니다.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고 C입주권이 있다. 이때 A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입주권도 주택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3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입주권 자체를 파는 거는 주택 수에 들어간다 했지 주택 자체는 아니거든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이에요. 권리의 양도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도 입주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입주권을 샀다가 입주권을 팔아야겠죠. 입주권이 언제까지 입주권이냐. 중공 전까지가 입주권이에요. 중공일과 사용승일 중 빠른 날이 이제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인데 그럼 그 전에 팔아야 되는데 전매금지가 걸리면 못 팔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전매금지에 따른 가격 차이가 그래서 나타난 거고 세법적인 이유가 있었었고 투자자들도 내가 이거 언제까지 끌고 와야 되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 있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벌어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좁아질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따지면 이제 규제 완화 시기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독방 기자들의 이델리 오희나 기자였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그 부동산 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제가 오늘도 사연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2020년 6월에 재건축 예정지의 작은 주택을 취득해서 2022년 5월에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내보냈는데 철거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2022년 12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이런 사연이 왔는데요. 세무사님 오늘은 재개발 관련 부동산 세제 사연인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합원 입주권 즉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헌집을 주고 세집을 받는 개념입니다. 세법에서 그 헌집을 기존 주택이라고 부르고 세집을 신축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조합원 입주권인 상태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과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것이며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중공일을 기준으로 신축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과일, 그 다음에 중공일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존 주택의 철거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 주택의 철거 여부나 신축주택 입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과일이냐 중공일이냐를 기준으로 신축주택, 조합원 입주권, 기존 주택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과되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은 경우를 원조합원이라고 하고 그 원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원조합 입주권 그리고 승계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승계조합 입주권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지금 사연에서처럼 2020년 6월에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22년 5월에 관리처분된 경우라면 지금 현재는 원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원조합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문의 주신 세율, 양도속세 세율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합원 입주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주택 중과 규정과 같은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종의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 상태로서 권리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권리 중에 조합원 입주권 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77%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6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인 6에서 4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현재 양도하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원의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올해 22년, 12월에 양도할 예정이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본세율인 6에서 45%가 적용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과일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긴 하는데 보유기간의 그 시작점은 언제 취득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조합원 입주권 아까 주택이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다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율을 보니까 이거 분양권이랑 동일하게 계산되는 게 맞는 거죠? 조금은 다릅니다. 분양권도 동일하게 1년 미만인 경우는 70%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이지만 2년 이상인 경우에도 분양권의 경우는 60%가 적용됩니다. 아 그건 좀 다르네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이거 1세대 1주택 이거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뭐 주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아닙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게 맞지만 이와 별도로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고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그 양도일 현재 시점에 다른 주택이나 다른 분양권이 없는 상태여야 됩니다. 지금 사연과 같이 2020년 6월에 취득해서 2022년 5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보유기간에 예외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연의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취득을 하셔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해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안 팔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 재산세나 종합부동세도 과세 대상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분양권과 달리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하는 기간 중에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주택이 철거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주택이 철거되기 전이라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한 걸로 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또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에 철거가 되면 지금 현재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무사님, 궁금한 게 저희가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잖아요. 그럼 그 기준의 철거 여부에 따라서 토지에만 부과되는지 아니면 집과 토지 함께 부과된지 이렇게 결정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과세 기준이 6월 1일 현재로 철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고 사실 실제로 철거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주택으로서 효용이 있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전부 다 퇴거하고 거의 철거와 동일하게 효용이 없다고 하면 토지만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중공을 해서 신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분이 다주택자라고 하면 이거 중가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다주택 중가는 주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경우에는 신축 주택을 지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 중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신축 주택을 원시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고 그래서 즉 분담금, 추가 분담금 또는 세대별 건축비에 대해서 2.96% 또는 3.16%의 세율이 적용된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구분은 85제곱미터가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조합원 입주권 두 개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저희가 1 플러스 1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나요? 요즘 1 플러스 1 조합원 입주권을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그 조합원 입주권은 세법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봅니다. 그냥 하나의 주택이 그냥 편하게 이 조합원 입주권이 된 걸로 봅니다. 세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해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1주택인 상태에서 새롭게 1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이라든지 기존의 1조합원 입주권인 상태에서 대체 주택을 취득해서 비과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규정들은 다 하나의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2개의 조합원 입주권 그 조합원 입주권이 준공되면 2개의 주택이 되므로 그런 규정들은 전부 다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플러스 1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준공이 되고 전매 제한이 풀리면 그 중에 하나를 증여하는 방식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양도세 비과세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2주택자가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 매도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1 플러스 1을 안 받고 세금이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나는 주택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세금을 또 부과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현금 청산이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 지금같이 1 플러스 1을 받을 정도로 권리가액 감정평가액 금액이 높았던 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현금을 받는 것은 기존 주택의 일부분만큼을 파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현금 받는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현금 청산 받은 부분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오늘 이제 이지민 세무사님과 함께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상담받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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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